1, 2, 3, 2, 3 아이씨! 아! 이걸 왜 주시는 거야? 좋아요 저도 조코대 부산에서 조코대 부산행사입니다 부산에서 부산 서중학교에서 어제 오랜만에 이 티 하나 또 구입했다 야 와 됐나 센데? 아우 됐나 세다 아 근데 좀 반응 연습 좀 해라 12판 해야 돼요 근데 12판인데 이게 친선이라서 12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승이 목표입니다 어제 이 옷도 그 5,000원짜리인데 요 뒤에 이름까지 박아서 3,000원 추가 8,000원에 다 구입했다 김맹진 씨는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? 맹스치킨 대표입니다 어? 야 우리 1코트 GPG다 GPG팀 과연 오늘 몇 회를 아 몇 승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거제 폭격기 아프리카 족구대에서 핵심의 그 무슨 차기죠? 달라차기인가요? 그 나라의 차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벌써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요 10세에 그 나라의 차기를 전사 2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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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두 게임 쉬고 바로 또 중산에 비랑 또 좀 쉬다가 한 번 쉬다가 또 지기 아 지금 탁경기인데 지금 바로 합니까? 아 땅스님 또 실책이 나왔어요 그렇지! 아 모자 모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나이스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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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네 단단하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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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띠야 네 아이스 야 이 띠야 내가 내가 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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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자 맹수치킨 대표 과연 상대 이띠야 네 아 야 이 띠야 야 아이고! 여기나, 여기나, 여기나. 온다. 야, 이 놈. 어, 또? 야! 와! 오십시오 막 완벽 선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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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데가 없어. 들어갈 데가 없어? 너 빼자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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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! 아잠다잠다잠다잠다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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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. 으아아. 아아아아. 아아아아. 아아아아아. 하하하하. 파이팅. 다 Thunan, 다 offen. 다. 다 오세요, 다운해. 파이팅, 다. 파이팅, 다. 하나, 둘, 셋. 하나. 1승이라 해서 다행이네요. 이거는 막 봐준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상.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본기가 없고 이렇게 그냥 열정 하나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돼요. 아무튼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. 하여튼 경험 재밌게 하고 가고요. 정말 덥네요 힘들고. 땅스님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엄청 잘했죠 맞죠? 진짜 한 번 또 공을 안 접해봤는데 그저께 저 한 번 배웠죠 형님. 배웠는데 매력에 빠졌습니다. 저 이제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히 공이 날아오는데 아니 아까 뜨긴 떴는데 여기로 가서 엉덩이로 한 번 받았는데 많이 지치고 여러분들. 좋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영상을 좀 파시면 좋겠네요.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zer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